이것은 포항산 다이너소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. 포항에서 발견된 핑크 다이아몬드 274캐럿을 보석 가공하여 커팅한 물방울 로즈 커팅을 한 61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. 굉장히 커팅이 세련되고 멋있게 잘 됐고요. 내포물은 공룡의 실피출이 멜라닌 색소가 바뀌면서 취안이 되면서 그대로 아름다운 신비스러운 우주의 모습, 시작과 외경스러운 우주를 포함시켜주는 것 같습니다. 내포물이 있어도 정말 아름답습니다. 완료 들어갑니다. 핑크 공룡의 눈매도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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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